그래서 사민이가 오늘 뭐하기로 했냐면 10일하고 다음 시간 올 때 밤이나 1대1 할 때는 집중중해 이제 오늘은 10일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10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일 시간 끝나네요 간나 간나는 소리 그래서 양은 어떤 소리 날까요? 잠시려 무슨 소리 날까? 물어 그렇지 브레드 브레드 이해가 뭐 됐어요? 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어? 뭐 뒤에 없는데? 네 그냥 이게 뭔가요? 와 너무 했다 뭐 이거 벌써 두 번도 있으면 주는 거 아니야? 드레스 그렇지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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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리로 제ар 그 다음에는 그린 그래 그린 그 다음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이미 써져있어 B는 무슨 소리를 내냐고 B가 무슨 소리를 내냐고 B는 R은 R N은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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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n R은 R은 B Graun 그럼 O 무슨일이란거에요? O, W가 O가 아니고 뭐된거야? 아우 됐잖아 아우 어? 그래서 브라운이라고 브라운 집중해 자꾸 뒤돌아보고 하지말고 그냥 얘는 등산 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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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줘 자 어 중에 뭐가 됐다 어 줬어요 트럭은 누구한테 생겼어요 트럭이 아니고 트럭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하고 있니? 시험치고 있는거야 지금? 공부를 하고 시험치고 있어? 복습하고 된 트럭이야? 어 아니 몰라 자 뭐가 됐어요 빨리 가야 돼 이거야 어휴 빨리 빨리 하자 지금 2명 3명이나 2명 마음대로 해봐 니가 연습했을까 소리내면서 연습했을때 이게 있을거 아니야 이걸 프로그라고 했는지 프로그라고 했는지 프로그라고 했는지 프로그라고 했는지 프로그라고 했는지 프로그라고 했는지 뭐가 있을거 아니야 조금 따라서 소리내는거 있잖아 어? f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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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내면서 따라하고 있지 당연히 프랑스 오 오 오 오 오 이어 여기나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이유 밖에 없어 그러면 애를 드류음이라 했어 드류음이라 했어 드럼이라 했어 드럼이라 했어 좋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되요, 그런 식으로요. OK, 얘는 그렇, 그렇지. 그렇, 좋다. 그래서 유가 한 번 했어요. 그렇지. 아이는 소리 안 나고요. 어, fruit. 선생님, 저 저번에, 오늘 있잖아요. F랑, U랑, U랑, T 썼다가 틀려가지고 아이가 많아. fruit. 자, 얘는 뭐가 될까요? grass. 그렇지. grass. 자, 어이, 더 풀어 가는데? OK, 취향은 아내가 안 찼지? OK, 민준 오세요. OK, 민준 오세요.